부파불교를 적극적으로 후원했던 왕이기도 하고 또 인도 전역을 최초로 통일했던 왕인 아쇼카왕 그리고 이 아쇼카왕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불교의 역사가 놀랍게 뒤바뀐 지금 불교가 이렇게 세계적인 종교가 되게 된 연유도 이 아쇼카왕에서부터 기인한다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전법에 아주 막대한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인물이 불교 역사 속에 아주 주목해야 될 인물이 아쇼카왕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 세계사 전공하는 학자들이 모여서 전 세계 그동안 있었던 인물들 가운데 가장 위대했던 사람들을 한번 순위 점시를 매겨보자 했을 때 석가모니 부처님이 1등이었고 2등이 1, 2등이 다 불교계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2등이 아쇼카왕이었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아쇼카왕이 상당한 어떤 인물이었어요 그것을 조금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본 것처럼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우리가 알렉산더라고 알고 있는 알렉산더가 인더스강 유역까지 북서부 지역까지 우리가 간다라라고 불리고 하는 그 지역까지 왔다가 총독을 놔두고 떠나가서 거기서 죽게 됐다 그랬어요 32살에 죽게 되고 그러면서 헬레니즘 제국이 밑에 수하의 장군들로 인해서 한 3개, 4개 정도로 분열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쪽 지역은 너무 멀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차마 영향력이 다 미치지 못했고 그때 인도에서 해방군으로 찬드라굽타라는 어떤 인물이 장군이 나가서 그 당시 왔던 헬레니즘 제국에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돌려보내고 나서 만든 왕조가 마오리아 왕조라고 했는데 그 마오리아 왕조의 1대 찬드라굽타가 그렇게 왕조를 만들고 3대 왕이 아쇼카왕이에요 이 아쇼카왕이 인도 찬드라굽타 아쇼카왕까지 해서 3대에 걸쳐서 인도 전역을 통일을 하게 됩니다 인도 아주 남쪽 작은 일부를 빼고는 전역을 다 통일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쇼카왕이 많은 오랜 기간 전쟁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전쟁으로 칼링가 지역을 정복하고 나서 그 마을을 돌아보고는 너무나도 스스로 충격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다 하죠 이것이 과연 승리인가? 무고한 아이와 아녀자를 죽이는 것이 내가 한 일은 제국을 번성시킨 것인가? 다른 왕국을 파괴한 것인가? 남편 잃은 여인과 아버지 잃은 이, 아이 잃은 부모 이것은 과연 승리인가 패배인가? 라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전쟁의 참상을 깨닫고 불교로 개종을 하고요 불교로 개종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불교를 국교로 삼으면서 본인 스스로 이제 불적 순례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이 태어나신 곳, 열반하신 곳, 깨달음을 얻으신 곳 이런 곳들로 불교 성지 순례를 다니기 시작하죠 그리고 당신이 갔던 그곳마다 아쇼카 석주를 만들어서 이곳이 바로 부처님이 탄생한 곳이다 이곳이 부처님이 성도한 곳이다 라는 석주를 새겨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영국이 인도를 지배할 때 그때 이제 고고학자들에게 의해서 발견이 되게 되죠 그래서 그전까지 서양에서는 석가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약간 가상인물이 아닐까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이 많았다 그래요 그런데 직접 탄생지, 열반지 그곳에 있는 각적 유적지들을 보면서 이 부처님이라는 존재는 명백하게 실존 인물이 맞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확인하게 됐다고 그러죠 우리 도월 선생이 예수님 탄생지를 다니면서 이렇게 관련된 글을 좀 써서 책도 내고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불교 관련된 책도 냈는데 불교 관련된 책을 냈을 때 그 책에다 뭐라고 적었냐면 사실은 그 이제 성경 관련된 곳들을 다니면서 이것이 명명백백한 사실일까라는 어떤 의심 같은 것들을 품은 부분들이 좀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서 당연히 도월 선생도 그랬다는 거예요 석가문이라면 빛이 600년, 500년, 600년 전 인물이기도 하고 이분은 진짜 가상이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인도를 다녔다 그래요 그런데 본인이 이제 다니면서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야 석가문이부처님은 명백하게 실존 인물이고 그 위대성에 대해서 너무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얘기를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렇게 직접 불교를 개종하고 사찰, 불적 순례를 다니고 그리고 법에 바탕을 둔 조칭문을 아쇼카 마의 법칙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런 조칭문을 선포해서 돌기둥 같은 곳에 새겨 넣었을 뿐 아니라 이렇게 옆에 사진 보시듯이 마의 법칙이라고 해서요 이 마의 법칙을 바위에다가 이렇게 새겨서 새겨가지고 이 마의 법칙이 새긴 돌들을 곳곳에 이렇게 새겨놨는데 주로는 이런 마의 법칙들을 인도 핵심 요지보다는 먼 지역 쪽에 국경 지역 쪽에 많이 빛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파키스탄 지역에서 찾은 거거든요 파키스탄 지역이나 지금 아프가니스탄 있는 지역 이런 지역까지도 발견이 됐다고 그러고 아프가니스탄 그쪽에서 탈레반들이 한때 불교 유적들을 파괴하고 그랬죠 그때 이 아쇼카 마의 석주도 파괴를 시키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곳에 여러 가지로 이루어진 여러 조항으로 이루어진 아쇼카 법칙이 있는데 이를테면 이렇게 살생을 삼가고 개미나 앵무새나 돌고래 하마까지 모든 생명을 다 보호해라 그리고 종교적인 소통은 선하다 종교의 타종교의 가르침에도 귀 기울이고 존중하라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었고요 2001년에 탈레반이 가장 오래된 큰 불상을 로켓 탄으로 폭파했던 게 아주 되게 유명했었는데 그때 이제 아쇼카 석주도 폭파되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인근에 있던 폭파되었던 아쇼카 석주에 있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다 그래요 자신의 종교를 빛내기 위해서 다른 종교를 비방하는 것은 자기 종교를 훼손하는 것이니 다른 종교도 존중해야 한다라는 이런 아쇼카 12조에 있는 법칙이 쓰여져 있는데 본인들의 어떤 종교 관련된 불교 이런 것들은 다 우상이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파괴했던 이런 또 역사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아쇼카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하면 불교 사절단이라고 해서 많은 스님들을 모집해서 당신의 아들이었던 마힌다 장로까지 아들이 출가했던 아들인 마힌다 장로를 스리랑카로 보내가지고 불교의 경전 이런 것들을 스리랑카에 전파시켰고 그 마힌다 장로가 스리랑카에서 법을 설하면서 계속 법을 펴면서 살았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이제 상자부 전통이 되고 그때 이후에 만들어졌던 니까야 경전들이 한동안 이제 숨겨져 있다가 그을 근자에 1800년 말인가 그쯤에 근자에 또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아함경 중국으로 번역됐던 아함경만 가지고 있었다가 니까야라고 하는 어떤 석가훈이 부처님의 원음에 가까운 가장 가까운 그런 빨리요 그런 경전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된 것이 그 또한 이 아쇼카 왕의 어떤 역할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 아쇼카 왕의 아들이었던 마힌다 장로가 스리랑카에 파견돼서 그렇게 법을 전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마힌다 장로 마힌다 장로의 어머니 아쇼카 왕이요 왕이 되기 전에 지금 산치데탑이 있는 그 지역의 총독으로 파견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때 총독으로 파견됐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여인과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았거든요 그 자식이 마힌다 장로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는 이제 왕이 되면서 헤어지고 온갖 전쟁을 치르고 하면서 헤어지고 다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왕이 되었다가 나중에 이제 마힌다 장로를 통해서 다시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되고 어머니가 어떻게 잘 지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돌아가신 것을 알고서 어머니를 위해서 그 뜻을 기르기 위해서 만든 탑이 산치데탑입니다 그래서 그 산치데탑에 불교 관련된 다양한 설어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많이 집약되어 있죠 그렇게 스리랑카나 이런 동남아나 중국 이런 쪽에만 불교 사절단을 보내서 불법을 전파했을 것 같은데 이 왼쪽에 있는 지도가 이런 아슈카 책령에 그런 게 나와요 불법에 의해서 정복된 영토 이런 개념이 나오고 불법에 의해서 정복된 영토 해가지고 페르시아, 소아시아, 시리아, 이스라엘, 이집트, 저 멀리 그리스까지 그야말로 우리가 대제국이라고 할 만했던 다양했던 페르시아를 비롯한 그런 로마 제국 이랬던 그런 나라들이 서로 차지하려고 했던 가장 중요했던 이런 나라들 그런 나라들 전반에 다 불교가 전파된 거죠 지금 여기 음명으로 그려져 있는 이 지역이요 우리 세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들이거든요 4대 문명이 일어났던 것도 이곳이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나 이집트 문명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곳에서 다 일어났고 인류 역사의 다양한 신화라든지 인류 역사에서 만들어졌던 다양한 종교들도 다 이 지역에서 나타났고 그러면서 이런 이집트 신화와 그리스 신화 또 사실은 이집트와 그리스 신화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기로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훨씬 더 어떤 왜냐하면 유럽이 자기네들 중심으로 모든 걸 하다 보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우리들 막연하게 알고 있어요 유럽들이 본인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이 지역을 우리는 보통 중동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것도 중동이니 근동이니 극동이니 하는 게 유럽 위주의 어떤 세계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럽과 가까우면 근동이고 멀면 극동이고 우리나라 같이 중간이면 중동이다 그래서 이 전체를 중동이라고 이렇게 부르곤 했는데 그건 사실은 유럽이 그렇게 역사의 무대에 전면에 나서게 된 것은 그렇게 오랜지 않았죠 과거에는 오히려 이집트 문명과 이집트 신화를 비롯한 이집트 문명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우리 이란 지역 있잖아요 그 당시 부처님 당시 페르시아였어요 아시리아가 멸망하고 바빌로니아도 멸망하면서 페르시아가 지금 거의 이렇게 그림 그려져 있는 이 지역 인도를 뺀 거의 전 지역을 페르시아가 석권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페르시아가 그 이전에 아시리아니 바빌로니아니 이런 나라들만 해도 이 지역을 차지했던 이런 나라들이 상당히 다른 지역이나 이런 것들의 배타적이었고 전쟁을 치러서 다른 나라를 굴복시키고 나면 아주 강압적으로 통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인류 역사 속에 등장했던 이 대제국인 페르시아라는 등장한 대제국 페르시아는 다른 모든 종교를 그대로 인정해줬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시리아 그 당시인가 바빌로니아로 이렇게 유다 민족 유대인들이 끌려갔다가 노예로 끌려갔다가 나중에 이제 돌려보내진다 그러잖아요 그 돌려보내지는 것도 페르시아의 왕이 종교를 어떤 존중하는 그런 정책으로 다시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해줬다 그래요 이것처럼 종교 문화 언어 이런 모든 면에서 그 곳들에서 있는 것들을 다 존중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에서는 페르시아 플리스라는 왕궁에서도 다양한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로마, 이집트, 심지어 인도 이런 다양한 문화들이 접목된 어떤 양식들을 볼 수 있었다고 하고 몇십 개국의 나라에서 와서 조공을 바쳤다고 이렇게 하죠 그만큼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제가 보기에 인류 역사에서 이런 대제국을 만든 나라 중에 아주 관대한 정책을 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의 종교가, 이 종교가 이제 자꾸 까먹네 그걸, 지난번에도 물어봤는데 그죠? 자라토스트라의 조로아스터교였죠 조로아스터교가 600년, 700년 이 당시 부처님보다 한 100년 차이나 한 60년, 50년 이 정도 차이나는 인물인데 그리고 조로아스터교가 종교라는 이름으로 딱 등장한 것은 어찌 보면 좀 처음이다 싶이 되는데 그 페르시아라는 그가 이렇게 이제 다양한 어떤 포용 정책을 쓴 게 또 조로아스터교와도 관련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조로아스터교가 지금은 좀 믿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기독교, 유대교, 천주교, 이슬람교, 불교까지 다양한 종교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악의 이분법적인 사고방식 선의 신, 아우라바즈다와 악의 신이 막 싸우다가 선의 신이 싸우면 우리는 죽어서 좋은 곳에 간다 이런 어떤 죽어서 좋은 곳에 간다라는 사상 또 선악의 이분법적인 사상 그리고 또 그렇게 죽고 나더라도 착한 일 많이 하고 하면 다시 부활을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어떤 종교에서 많이 볼 법한 이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종교에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이 얘기를 좀 길게 한 이유가 이렇게 부처님 당시에 세계가 이 페르시아가 세계를 석권했던 이 시대가 상당히 열린 시대였단 말이죠 최초로 이렇게 열린 시대여서 이 당시 이 페르시아가 딱 멸망하고 나서 알렉산더에서 멸망하고 나서 알렉산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알렉산더도 마찬가지 이 페르시아가 그리 딸이죠 그리스와 전쟁을 할 때 아테네 뭐 이런 데와 전쟁을 몇 번 했잖아요 마라톤 전투니 뭐 이런 게 유명한 그런 전쟁을 할 때 그리스인들을 용병으로 썼다 그래요 그리스와 전쟁을 할 때 그래서 그리스인들을 용병으로 쓰면서 너희들을 단순히 돈 때문에 전쟁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다 하고 마음을 사기도 했다 그러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마케도니아 왕이었던 알렉산더가 이 페르시아가 나중에 이제 흐지부지 되면서 막 안에서 내부 분열도 일어나고 이럴 때 이제 너무 쉽게 이렇게 정복을 했는데 이 정복을 한 알렉산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페르시아가 이 대제국을 거느릴 수 있었던 다양한 어떤 문화라든지 관습이라든지 통치 이런 것들을 그대로 존중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써먹기도 했을 뿐 아니라 이 알렉산더는 그리스 로마의 정신, 신화 이런 어떤 소피스트들의 어떤 사상 이런 것들까지를 그리스 문명 자체를 이 아시아 쪽에 전체적으로 퍼뜨리고 싶어 했었다 그러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라는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들을 한 40여 개 정도 만들었다고 그럴 정도로 그래서 그곳은 아주 문화를 전파시키고 그러나 본인의 문화만 전파하는 게 아니라 그때 이집트 문화, 페르시아 문화, 인도 문화, 다양한 문화를 적용하면서 그때 지금 우리가 잘 쓰고 있는 통합, 용섭이라는 말이 그때 아마 시작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 정도로 페르시아와 알렉산더 때는 그렇게 했었고 또 알렉산더 때 페르시아의 수도에 불교의 사신들이나 불교의 어떤 수행자가 가서 동양, 인도의 어떤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배우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었다라는 자료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그 왕, 그 장군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집트 쪽에 또 하나, 그리스 쪽에 하나, 또 페르시아 쪽에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작은 나라들로 이렇게 분열이 되는데 뭐 그때 그 왕들도 똑같이 다양한 문화를 포용하는 정책을 썼다 그러죠 그 대표적인 게 그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의 어마어마하게 큰 도서관이 있다 그래요 근데 그 도서관에 보면 그리스 로마에서 배워왔던 다양한 뭐 과학이나 수학이나 천문학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페르시아, 또 그 이전의 수메르 문명에서부터 있어 왔던 다양한 문화들 또 이집트 문명, 그리고 인도의 문명 이런 다양한 것들이 다 총괄되어 있는 그런 거대한 도서관이 있었고 그곳에서 너무나도 많은 어떤 학자들이 공부를 하면서 문명을 엄청나게 발전시켰다고 그래요 이처럼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100년, 200년이 지나고 바로 이럴 때 지금 제가 쭉 말씀드렸던 이 시기에 아쇼카왕이 인도에서는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쇼카왕이 불교를 전파했었고 그러기 좋았던 것들이 이런 어떤 페르시아라든지 이때의 어떤 사신들이 인도에까지 와 있었다 그러거든요 계속 그런 어떤 다양한 교차점들이 많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교 사절단이 이 먼 나라까지 퍼지면서 불교를 전하고 가르치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바탕이 될 수 있었단 말이죠 그전같이 다른 문명을 다 내치는 문명 같았으면 그게 어려웠겠죠 그런데 이런 문명이었었기 때문에 이 분위기를 타고 불교도 서양 쪽으로 전례가 많이 되었었고 또한 불교도 그쪽에서 많이 배워온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대승불교나 부파불교 혹은 대승불교에서 독특한 대승불교의 사상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보면 이집트라든지 페르시아라든지 이런 쪽에서 모티브를 받아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어떤 교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도 영향을 받은 거죠 또 불교의 다양한 것들이 그쪽으로 영향을 주기도 당연히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한 2, 300년 지나고 아시오카 왕이 BC 230년경에 이렇게 전파를 했으니까요 그 이후에 한 200년 넘게 지나면서 그쪽에 얼마나 많은 불교의 어떤 존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상당히 많은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그 공생의, 어렸을 공생의 기간 동안 인도에 와서 수행을 하다가 깨달음을 나름 없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 갔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고 제가 인도에 갔을 때도 북서 지금으로 말하면 라다크, 레, 파키스탄 인근 그쪽 지역에 이곳이 예수님이 와서 수행하던 사찰이다라고 하는 사찰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 것들도 제가 본 적이 있었고 영국 BBC 방송국에서 그게 나온 이후로 서양인들이 와가지고 그 사찰들을 많이 이렇게 다녀가고 그런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 역사 속에서 세계라고 하면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면 바로 딱 이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세계의 중심이라고 불리는 이 지역의 불교가 전파가 강력하게 되었다 그리고 법의 대관, 법을 전파하는 그런 어떤 부속 관리들도 임명을 했고 또 아시오카 왕은 사회사업 같은 것들, 가로수를 세우고 우물을 파고 또 약초를 같은 것들을 알려주고 아까 말한 것처럼 수렵과 격투 이런 것들을 금지시켰을 뿐 아니라 말과 소를 타고 경주하는 그런 것들도 절대 금지를 시켰고 그래서 어찌 보면 왕으로서는 최초의 동물 애호가 이기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충격적인 게 왜 그러냐면 인도의 힌두교는 제사를 지내야 되거든요 제식주의라고 해서 제사가 제일 중요한 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힌두교의 파워는 브라만들의 제사에서 오거든요 왜냐하면 제사는 브라만들만 지낼 수 있으니까 제사가 너무 중요했고 제사를 지낼 땐 반드시 짐승들의 어떤 피를 흘리게 해서 짐승들을 바쳐서 제사를 지냈었거든요 그게 주로 아리아인들, 인도로 온 인도 아리아인들이 그렇게 불을 피우고 제사를 지내고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페르시아 쪽에는 이제 이란 아리아인들이 아리아인들이 내려오다가 이란에 정착한 사람이 이란 아리아인이고 좀 더 온 사람들이 인도 아리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게 있어요 이란에도 불을 피우고 또 제사를 지내가지고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고 이런 전통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죠 그런 힌두교 브라만들에게 짐승을 죽이지 마라 하는 것은 힌두교가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됐다는 거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비문 요걸 보면요 알렉산드리아, 이제 칸타하르 지역에서 발견된 칸타하르 지역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서 발견된 그리스 언어로 된 아쇼카 칭령입니다 아쇼카 법칙, 아쇼카 칭령이 그리스어로 이렇게 비문 이름 만들어져가지고 이렇게 있을 정도로 이렇게 이 법의 전파 이런 것들이 먼 지역까지 이렇게 가게 됐었죠 아쇼카 칭령이 그리스 언어로 된 아쇼카 칭령이 그리스 언어로 된 아쇼카 칭령이 그리스 언어로 된다